그러게 좀 너무했어 키스도 연기치고 너무 리얼하고 아니 내 말이 필요 이상으로 끈적됐어 분명히 감정이 실렸어 난 그냥 알아 주장미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았거든 등신같이 아무나 좋아하고 휘둘리고 버리지도 못하고 결국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남자한테 키스까지 해버리는 사람이잖아 등신같이 뭐가 없어? 근데 난 등신같은 주장미가 좋아 어? 오늘부터 한달 동안 저희 봉위킨드에서 트러플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트러플을 사용한 주방장 특선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즐겨보세요 방금 저거 고백 맞지? 아니 고백인거 같은데? 여자더러 등신이라는 고백도 있냐?